컨딩! 컨딩의 숙소입니다. 지금 컨딩에 서식하는 강아지 두 마리를 보겠습니다. 여행중에 완전 게임 중독의 상태, 물화 인체의 상태에 빠진 꼬마라고 합니다. 표준초등학교 4학년이구요. 여기 꼬마에게 게임을 전파시킨 악당 중학생 또봇 이진우원입니다. 전도사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게임을 전파시켜서 시력, 눈의 두께, 안경의 두께로 보면 이진우 안경 두께와 이산우 안경 두께가 완전 다릅니다. 너무 꼬마 때 안경으로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 뱃살 추워 게임을 방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어군? 너무 게임하는게 좋아보여요. 멋있어요. 정말 엉덩이를 꽉 물어야 됩니다. 고추도 물어야 됩니다. 어메이징 숲 드디어 신기한 숲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도 밥을 차려줍니다. 조식도 있고 저희 아빠 숟가락 옆에 에이클 꼬마들 좋아하는거 다 나왔네 번호 손이나 고추 응 먹을만해 손이나 고추 손이 당 red 손이나 고추 먹으면 돼 valet 고추 월요일 소파들 마시아 원숭이가 있나봐 타이와 원숭이 발견했습니다 아니 아빠 사진 어디가자 알았어 사진 특이해 진짜 위치 현대 위치야 현대 위치 여기서 이렇게 대만이 곳곳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른 색다른 면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도 그렇고 지역지역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강아지 원숭이 한 마리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사는 원숭이인 것 같은데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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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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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기하다 6층에서 어떤 색이 펼쳐지지 한층 더 올라갈지도 몰라 모자 조심해 나밖에 없나? 나머지 빨리 봐봐 빨리 가 고고고고고고 아빠 지금 사족보행기 아우 어마이갓 야 봐봐 왜? 산호 산호 야 되게 이뻐 우와 반질반질해 우리 이것도 이게 뭐야? 다 조개 슛벌 컨딩 내셔널 파트 윙 윙 윙 윙 형 로봇 여행 로봇 소강 로봇 얼음 맞췄는데 얼음이지? 에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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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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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